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 시대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시대 다시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강의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 이런 제목으로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는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흔히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맥락입니다. 인공지능이 판결하는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하고 인공지능 판사에 관한 또는 인공지능 검사, 인공지능 변호사 이런 거에 관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판사가 나오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맥락에서 비슷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제일 일반적인 문제의식은 인간 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하는 것인가 판결을 잘 하는 것인가 정당한 또는 공평한 판결을 하는 것인가 아닌지도 모르겠다 라는 질문이 밑에 있고 그때 그 대안으로서 인공지능 판사가 하면 더 올바른 또는 더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밑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알파고가 바둑을 누웠었는데요. 알파고한테 법을 훈련시켜서 사실관계를 주고 답을 한번 찾아보시오 라고 하면 알파고가 얼마나 좋은 답을 줄 것인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정성이라고 하는 시각에서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의식은 이제 논의를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 판사가 조금 더 기술이 더 고도화 돼서 그 역할이 가능해진다고 할 때 또 다른 커다란 화두 내지는 질문은 판사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 기존의 판례들을 보고 이 판례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하고 기존의 판례를 뒤엎는 그런 판결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판례의 변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판례의 변경을 하는 경우는 그거는 기존의 선례하고는 맞지 않지만 우리가 새롭게 판단을 해보니까 이 판례는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넓은 의미의 정책적인 판단을 법원에서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인공지능인 경우에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선례, 기존의 데이터로부터 기존의 데이터가 이런 한 방향을 가리키니까 비슷한 식의 사안이 생기면 비슷한 방향으로 판단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게 기본 얼개이기 때문에 기존의 판단을 뒤엎는 방식의 판단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해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판단이 주는 어떤 효과,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바라볼 때 굉장히 커다란 화두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삼아 말씀드리는 마지막입니다. 뉴스를 포함해서 또는 동영상 이용할 때 우리가 추천 알고리즘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여기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알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용자들이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잘 모르지라도 아무튼 우리가 검색을 하고 동영상을 보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하는 그런 기술에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기술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밑에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바 중에 하나는 예컨대 유튜브라든가 또는 넷플릭스나 그런 동영상을 볼 때 어느 한 유형의 동영상을 보기 시작하면 유사한 유형의 동영상을 계속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극단적인 아이디어로 빠지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또는 사회 심리학적으로는 인증편향이라고 하죠. Conformation Bias라고 불리우는 내가 A라는 유형의 캐릭터라고 하면 세상에는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맞네. 그로부터 더 나아가서 세상은 다 이런 거야. 또는 이게 옳은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점점 더 강화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문제의식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히 한쪽 방향으로 편향된 쪽의 추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공지능 또 알고리즘, 빅데이터를 이용한다고 하는 게 현재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더 이상 피할 수도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할 뿐더러 현대 사회를 굉장히 윤택하게 해주고 살기 편하게 해주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한편 여러 가지 형태의 부작용, 우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했고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작동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인공지능이 부각이 됐는데 인공지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고도화가 또 중요한 요소가 되고 그리고 하드웨어, 또 컴퓨팅 프로세서 그래서 컴퓨팅 파워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인공지능을 계산을 할 때에는 GPU라고 하는 프로세서가 많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 것들 제가 빅데이터, 또 전산 능력, 하드웨어, 프로세서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고도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맞아 떨어지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공지능,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영역이 급부상을 하게 되었고요. 얼개를 그림을 통해서 보자면 가로를 통해서 몇 개 단계적으로 그림이 있고요. 세로축으로 또 그림이 있는데 가로축으로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처음에 종이가 몇 장이 있습니다. 그게 데이터인 거고요. 학습용 데이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가 몇 장이 있다고 말하자면 데이터셋,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것이고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이제 레이블이 있죠. 실제로 레이블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는 아노테이션, 노테이션 하는 거죠. 또는 태깅,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데이터에는 제모가 있고 동그라미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태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에 표시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꼬불꼬불 되어 있는 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합치면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피딩을 하면 저런 미로 같은 거로부터 경로를 찾아내는 게 가능해지고요. 저거를 학습, 영어로 트레이너, 트레이닝 알고리즘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저 미로를 만들고 미로를 통해서 가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알아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에 있는 것은 이제 새로운 데이터, 인풋 값이라고 입력 값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입력 값을, 새로운 입력 값을 집어넣으면 그 밑에 이제 레이블이 하나 새로 나오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결과 값, 아웃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결국은 데이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현실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데이터 안에 레이블링을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징적으로 여기에 동그라미하고 네모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네모로 레이블링을 했었어야 한다. 네모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다. 라고 하면 이 머신러닝 모델에서는 네모가 추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네모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 라고 하면 이렇게 구축한 모형은 그걸 알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엉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얼개는 이제 가로축으로 이제 그림을 이제 보여드린 것은 학습용 알고리즘 트레이닝 알고리즘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에 있는 것은 분류, 이제 클래시파잉 알고리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학습용 알고리즘은 이제 학습을 시키는 훈련을 시키는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저 미로를 만들고 경로를 찾아내는 거고요. 분류라고 하는 것은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한 영역에서 주로 제일 흔히 쓰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경우 이렇게 태그를 결국은 보여주고 이게 동그라미가 있는지 세모가 있는지 둘 다 없는지 이런 걸 알려주는 그게 이제 분류 영어 클래시파잉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비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태깅이 없이 하는 것이고요. 아 이거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해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클러스터링이라고 하고 흔히 군집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강화 학습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알파고 같은 경우가 이제 한 예가 되는데요. 이제 성과가 있고 아 이렇게 했더니 이거는 점수가 좋네. 아 그 방향으로 또 해야 되겠네. 뭐 이런 그 성과에 기초한 이제 인테렉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현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뭐 현실점에 중요한 것은 지도학습, 슈퍼바이드 러닝이라고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데이터,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태깅 또는 레이블링을 하냐 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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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